악은 당했습니다 진짜 중요할때 서브 라인 님들끼리 다 되세요 스턴 쇼트랑 블럭 들어온다 제가 이번판 이렇게 할게요 이번판은 말을 아예 안하고 좀 진정하고 목 좀 진정시키면서 말을 아예 안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이번판 이기게 되면은 다음판이 막판이잖아 다음판이 이제 승급하는 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승 노방전 막판이니까 다음판에 또 다시 텐션 올려서 해볼게요 오케이? 이번판은 좀 말없이 말없이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빠생? 형 근데 아침 8시에 업로드 누구 아이디어야 너무 신의 한 수야 여러분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그냥 업로드 시간 딱히 지키지 않고 아침 7시에 일어나면 8시에 올리고 점심에 일어나면 오후에 올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8시에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와! 8시에 업로드 너무 좋아요 하길래 그럼 8시에 내일도 올려야겠다 하니까 형! 8시에 업로드하니까 개꿀이에요 출근할 때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길래 그냥 그 시간 된 겁니다 어.. 딱히 뭔가 운영법이 있었던건 아니구요 6시는 안돼요 8시로 왜 했냐면 6시에 올리면은 알림등록하신 분들이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일어나죠 저번에 5시에 올렸다가 60개의 댓글 중 6개가 10%가 욕이어가지고 나 때문에 깼다고 그래서 새벽 업로드는 지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번판에는 음소거하고 음소거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판에 이거 단판에 텐션 올릴게요 오케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어? 으악! 야 위험해 아니 무슨 아니 뭐야 뭐냐고 아 이상해 록스 스킬이 160키로로 날라와요 원래 안 저런데? 원래 120키로정도인데? 영 친다 아이고 까먹었어 나이프 록스 심상 아이고 깡터긴 한데? 마나가 없다 타겟이 좋다 타겟이 좋다 아 죽었다 어어 나이스 잘해 굉장히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 아니 들어온거 쳐줘 들어온거 그렇지 나이스 개군 오호 오 잠깐만 잠깐만 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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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저음부터 맞아? 아, 내가 죽겠어 와 봐 빨리, 진보아 하니 이번건은 이미 바로 와줬어야 되는 각이었어 나 할말은 하는 내내 나 할말은 해? 지은니은 멋지 나미님도 말해보셈 루시안 안오는거 보고 답답하셨죠? 해! 님도 답답함이 있으셨군요 그렇게 생각 좋으신 분이 럭스한테 그리 털리셨나요? 럭스 열세판 열세판 93퍼임 K데이 8.3 우리 티어가 아닌 좋습니다 이런걸 보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사회에서는 럭스 21판 95퍼야? 더 대단하네 하하 뜨구 라프찜 라프찜 저 타볼게요 끄워라 럭스 잡아봐야 되는데 하.. 나 너무 약하다 뭔가 해주기에는 우리팀 잘해가지고 나 턴근 잘했으면 이겼을텐데 최대한 초시계로 어그로 끌어보자 아니 못 이기는 판은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는 친구들이 두 친구랑 있어서 올라프 저기 들어갔다 우리 두 명 잡았어 베이직이야 지금 턴근 잘해가지고 빛처럼 지켰는데 아 마무리 안돼 하아 마지막에 손해받네 아 저 존냐 W 쓰자마자 타이밍 당 죽어버렸고 아 나는 지금 파밍이 중요한게 아니야 나는 나는 어차피 못 커 이번판에 사이드 다 루시안하고 다 저기 누구야 올라프 매기고 이런거 진짜 밀어야 될 것들만 밀어주면서 스턴 셔틀 해야돼 어그로 셔틀하고 자 내가 아, 잠시만 와아... 뜨악, 아아! 까비! 네넥돈이 아니고 레게노라시며 진짜 중요할 때 써볼게 플라잉 님들끼리 다 됐어 스턴 쇼트라 블록 들어온다 에이! 됐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딱 이거야 이렇게 그냥 딱 그 스턴만 딱 걸어 스턴 쇼트라고 어그로 끄는 거 이거 딱 하면 우리 팀이 우리 해줄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끝낼 수 있으면 끝내면 좋아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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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다 제발, 제발 스킬도 좀 써, 친구야! 병 사치게! 제발! 제발! 한번만! 개! 나이스! 올라프! 디날리! 무기히히히! 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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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억 올라프 니달리 지렸다 수고 많았어 넘도 수고했어 와 참혹하다 진짜 아 우리 팀원들 진짜 고맙습니다 덕분에 일승금 노망종의 마지막 판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개못했는데 이렇게 지 주제 잘하는 레넥톤 별로 없어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지 개못한 거 알고 아이템 지 개못한 거에 따라서 가고 라인 다 양보하고 꼬장 안 부리고 강자 안 부리는 미드라이너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말릴 수 있어 하지만 말렸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약한 몸으로 어떻게 하면 기사님들 편하게 해줄까 에어컨 안 나오면 손 부채질 부채질이라도 해드리고 편히 봐드리는 거 전팔러그스 전적 바보자고 진짜 어떤 랜 진짜 잘해 아니 뭐 피하겠더라 이 촉박을 일곱게임 86% 5.03 16킬 부캐네 전적이 확실히 잘하네요 잡았다 하면 MVP네 다 MVP네 MVP 아니면 에이스네 거기다 그쵸? 90%가 MVP 아니면 에이스네 부캐인 것 같아요 게임을 굴릴 줄 아는 친구였어요 다행히 진짜 우리 팀에 기사 두 명 있어가지고 어? 기사 두 명 있어가지고 진짜 이겼지 큰일날뻔 했어 마지막 2021 월드 챔피언십 자르반으로 2021이 가기 전에 챔피언 정말 1승금 노방족의 챔피언 두 번의 1승금 노방족을 성공한 챔피언 그런 자르반이 되겠습니다 챔피언 소리 지르는 니가 아 오케이 이즈리얼 서포터 뭐야 진짜 왜 그래 이즈리얼 서포터 왜 했어 고마워 탁취하면 두판 이겨야돼 기사 탁취하면 두판이겨야 돼 계 제발 너희들 왜 그런 빛 해 왜 왜 왤 안 싸우잖아 안 싸우면 된 거야 안 싸우면 이길 수 있어 흐으으으으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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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즈리얼 나왔는데 화 안낼때부터 알아봤어 안 됐어 이길 줄 아는 사람이야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탄다 탄다 아니 내가 태운다 왜 타? 자식들아 뒤에 타와 나 자르반이야 생각해봐 내가 태운다 네? 해물파전 랭게임에서 만나고 싶다 꽁승인데 아 랭게임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방송에서 만났네요? 일로 와 자식아 여기선 내가 챌린저야 어? 자식이 감히 저 베인도 잘한다 이거 반구를라고 여기 있는 거야 알아요? 벽, 벽 근처에 있는 게 한 번 구르는 게 아니고 반만 굴러도 반속이 빠르게 굴러지거든요 그래서 아는 친구인데? 나 베인 중에 리쉬 저렇게 해주는 사람 처음 봤어 기대할 만하다 역시 기사는 뭐가 다르다 남달라 보통 바론 먹을 때 욕먹을 때는 저렇게 반구르기로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리쉬 해줄 때도 저렇게 하는 친구들 처음 봤어 보통 베인들은 만화를 안 써줘 가면서 회복이 되는데 만화를 안 써주는 친구들도 많아 구르기를 아예 한 번도 안 해주는 친구들도 많아 각친구야 형 간다 엄만 기다려라 너 좀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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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줄걸 아, 근데 애매해 또 스킬 때면 또 애매해지니까 바텀 뭐야 이제 죽었어? 털포? 털포를 털포를 해드렸어? 조심조심 킥 페잇 나이스 베인 잘해 베인 잘해 베인 딜려는 거 보니까 개 komgk выш 9000 많이 써줘도 진짜 1인분이니까 wooden 있다 부뜨라 왔다 Stephen 어떤 아.. 이 좁은만.. 이거 오히려.. 이.. 이 방심한 틈을 타? 용을 먹는 거야 솔직히.. 이 다이몬이 어떤 미친 정글러가.. 용을 먹어? 원딜 죽었는데? 어? 바로 나! 헤르반! 자 기다려 페인홀 가자! 이 형이요! 잡아야 돼! 그렇지! 아이고! 야야야야! 속박 맞으면 어떡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잘했어! 케이드린 잡았잖아! 제약골드 먹었어! 제약골드! 내.. 내 맞아! 내 기창.. 기창 실패한 게 컸어! 솔직히 말해도 돼요? 풀리에 상했어요! 아! 왜 그랬을까? 아! 난 당연히 케이드린이 앞을 쓸 줄 알고! 먹어 먹어 그냥! 오케이! 뭐야! 카소스 나갔다.. 들어오겠지? 서서님 제발요! 아니 근데 탑은 누구 탓할 게 없는 게 초반에 살려서 잡았잖아 근데 그 뒤로 계속 솔킬 당한 거 아냐? 카소스 나 헤르반 이 정도 위기는 위기도 한데 아기게 전혀야죠 아기게 어케어 너무 힘이 안전해 치고 아기게 이 정도는 아 뭐야 내가 먹었네 이거 누구야? 타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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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알았어 내가! 아이 뭐야! 아! 제발 제발 하늘이 지어 제발 근데 칸서슨이 제발 제발 돌아와! 니가 필요해! 칸서슨 제발 돌아와 제발! 아니 뭐라고 갱을 와달라고 말이라도 하든가 그럼 내가 가잖아 서운함을 표시를 하면 계속 밀어붙여 계속 밀어붙여 아 망했다 맞아 한 운력 없다 아! 마나가 없네 이거 못 이길 것 같긴 해요 칸서스가 너무 중요한데 탑라이너가 없어가지고 아니면은 저 바텀이 진짜 터트릴 정도로 잘 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개인을 믿어야 되는데 가지마 가지마 친구야 아구리 당했어 뭐 이즈서포 탓할게 아니냐 뭐 칸서스가 나갔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솔직히 말해서 몇 점 내려갔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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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점 두 판 두 판 두 판이다 맞지? 오케이 됐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차라리 그냥 지는거보다는 잘 됐어 두 판 이기면 되지 있다가 어 이즈서포트? 이즈서포트를 해? 운영자님 당신이 이즈서포트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정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였으면 직권 남용해버렸습니다 어? 바로 1년 정지 매겨야지 일주일 정지로 데이즈 서포트 했는데 1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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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데스 했는데 어? 테일 들었는데 하 탈출이 못했어요 탈출이 못했어요